봄이 너도 던지고 나서 앉아? 아니 앉는 게 아니라 던지고 너한테 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진짜 빡 와 민서는 아 왜 이렇게 겁줘요? 무섭게 오늘은 야호한 나이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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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봄이 가자 가자! 네 안녕하세요 뽐뽀뽐 뽀미입니다 사실 봄이가 요새 연습을 진짜 마녀도 끝나고 많이 하잖아요 미친 듯이 하죠 그래서 봄이가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떤 도전이냐 훈련을 항상 하는 이 선수들에게 삼진을 잡겠다고 맞습니다!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? 진행을 잘 하신다 맨날 이것만 하신다고 이거 엠시야 어떻게 아 왜 이렇게 도움이 강하죠 보미언니 뭐야 에이스피처인데 마녀들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사실 아 솔직히 말하면 좀 개박도야 네? 보미가 잘했으면 좋겠지만 네 아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맨날 또 야구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어허 규식이도 한번 물어봐주세요 아 규식 오빠 왜왜왜왜 아 있었어요? 머리 자식아?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겠다 하지만 좋은 순번을 할 수 있다 아 왜냐면 그 유증이 확실히 아까 지금 빡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아 또 순번이 생기네요 아 좋다 좋다 바로 그럼 가서 마운드로 올라와 주시죠 아 오케이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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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냐덕 아 지금 이제 보미랑 인터뷰 끝났고 보미가 이제 애들이랑 대결하려고 지금 몸 풀고 있거든요 코치로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발 보미가 좀 잘 던질 수 있도록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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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복구 맞는 거야 이제 그럼 뭐예요 오빠? 미끄러질 것 같아서 오케이 좋다 연습한 결과 나온다 삼진 가자 잠깐만 보미가 연습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번 진짜 삼진 잡기 도전이거든요 자 제가 가르침이 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판을 정확하게 볼 거고 트라이크 존을 선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넓게 보긴 할 건데 저희 목표는 삼진 무조건 잡는 거 오케이 오케이 우선 봐주지 마세요 아 안 봐주겠습니다 그럼 진짜 전력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자 준비하고 플레이 뿜뿜뿜 화이팅 아 싸인 던프다 다시 오케이 다시 가자 지중에서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그럼 저 타임 오케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저게 무슨 스트라이크야 아니야 스트라이크야 스트라이크 아 진짜로요? 어 자신감 가져보면 오케이 골 좋아 지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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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찼다 우와 아 아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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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팀이야 팀 도미야 짱짱짱짱짱 강팀이 승비라해주면 이렇게 해줘 이거 삼진시키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나 야 도미야 플레이 어 타자 폼 봐봐 씨 오케이 스나이크 스나이크 야 볼이 진짜 좋아졌다 진짜? 어 도미야 투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내 있는 쪽으로 던져 날 보고 도미야 보미야 바깥쪽으로 던지라니까 아 바깥쪽으로 던지라고? 그러니까 내가 바깥쪽으로 빠자 한 줄 먹었으니 네 네 네 네 소리 이 카메라 보고 각오 한마디 해 화이팅 해 화이팅 어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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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써주거든 네 한 타자 더 해볼래? 네 한 타자만 더 해볼게요 코치님 아 지금 코치님이 이왕 하는 거 4번 타자랑 대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강동구 주니어 4번 타자 오 오 네 걷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강동구 주니어 4번 타자와의 대결 아 삼진 도전 가겠습니다 도전 근데 오빠 삼진 할 수 있어요? 나는 하지 오빠는 할 수 있어요? 생각해보니까 115 으하 으하 이겼다 아 도미야 가니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 봄이야 괜찮아 아 진짜 좋아졌어 봄이 좋아졌어 우리야 강하게 와, 강하게. 괜찮아이니까. 가, 뼈! 스트라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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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크, 스트라이크. 스트라이크, 스트라이크. 아니, 위였고, 위였고. 우위해, 우위해! 원투, 원투! 원스트라이크! 원투, 동호영상. 하나 남았어, 우위야. 하나 Grade 있으니까. 하나만 하면 되잖아. 지금 하나만, 할 거 같애. 갈 거 같애요. 해라운. yang fra 2020. 마지막 1uta! 스트라이크. 들리는 조교에 대해결. 와우! 성공! 성공! 성공이에요? 마지막 번외편 마녀들 에이스 투수 봄이와 마녀들 연예인 에이스 투수 마녀들 찐 에이스 타자 민서와의 대결 근데 PD님들 조심하셔야 되는게 민서는 치면 타구가 진짜 빨라서 봄이 너도 조심해야 돼 봄이 너도 던지고 나서 앉는게 아니라 던지고 너한테 온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딱 와 진짜 민서는 아니야 아니야 앉으라 앉으라 땅볼이 더 무서워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겁줘요 무섭게 민서와 봄이 대결 에이 융범위 파이팅 파이팅 어 이거 스트레칭 민서야 민서야 아 오케이 원 볼 원 스트라이크 볼 볼 볼 볼 아 저건 스트라이크죠 볼이에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콜! 콜! 마지막야, 콜! 콜! 너무 아깝다. 아, 어때요?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 같은데, 민서 지금? 안 해요, 1도. 아, 1도 안 해? 민서가 긴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. 아, 잘했다. 잘했다. 봄이, 잘했다. 아니, 사실 저는 진짜 봄이가 이 정도로 이 엘리트 선수들이랑 대결을 할 줄 몰랐는데 네. 진짜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? 소감 그래도 한 마디. 아,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오늘 또 운 좋게 이긴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마녀들 1편부터 우리 봄이 공을 잡아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또 운 좋게. 점점 좋아지는 게 받으면서 느껴져. 그렇죠. 다시! 오늘은 승부가 됐잖아. 어떻게 보면. 맞아X3 그거에 대한 박수 한번 합시다. 아, 박수! 임범님 da! 윤번이 잘했다! 말 컸다! , 안녕~! humanities... 오케이! 세 개! 오케이 지금 엉덩이 들렸다 엉덩이가 잡을 때 이렇게 들리면은 공을 앞에서 잡기가 힘들어